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이념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MBC가 좌판의 나팔수를 자차하고 있어 앞으로 MBC의 운명이 걱정돼서 지금부터 정신 차리라고 설까 얘기할게 그리고 너무도 고리타분한 이들의 전술에 이젠 짜증까지 나려하네 뭐냐고 하은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많이 보던 상황이 떠오를 거야 넌 인기가 왜 그렇게 없어? 거봐 넌 문제덩어리였잖아 거기다 이렇게 부패하고 패약질까지 더러워 이젠 너에겐 탄핵이 답이야 어때 공식이 딱 들어맞지 이걸 현지에 적용해볼까 이제 소라하고 가이가 하는 말 집중해서 잘 들어봐 너 지지율 개판이지 거기다 정신 못 차리고 대통령 부인이란 사람은 청담동에서 경호원 거느리고 명품 쇼핑이나 하러 다닌다면서 딱 걸렸어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글을 올리면 왜 삭제가 되는 거지? 이거 뭐지? 진짠가 봐 그러니 이리 은폐하려 하지 독재 타도 양키고 홈 분위기 조성돼가네 또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를 그럴싸하게 꾸미고 따라지들 공감하면서 좀 더 판을 키우지 이젠 분위기가 무르익었네 이제 본격적으로 잘근잘근 씹어볼까 하면서 제2의 광우병을 만들어내겠지 이 자들은 이렇게 아마도 광화문을 촛불로 가득 메울 거야 이젠 마지막 단계가 남았지 뭐냐고? 뻔하지 마지막 목표인 탄핵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이젠 대놓고 탄핵을 외치면서 아마도 잡발들은 불같이 들고 일어날 테고 어때? 내가 니들 전공을 찔렀지 아프냐? 너무 아파하지 말고 잘 들어 이 시점에서 엉아가 찐으로 조언하나 하자면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니? 머릿속엔 온통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만 가득하고 창의력과 응용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게다가 한 번 성공한 건 사고를 우려먹듯이 써먹으려 하거든 이 자들은 성공했던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 어리석지? 니들 수준은 딱 거기까지거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빠꼼이거든 빠꼼이거 뭔지 알지? 조만간 MBC와 교통방송이 운명 공동체가 될 것 같아 나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